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 클럽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악을 지나서 최고의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반기 섹터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글로벌적인 움직임 신재생이라고 타이틀을 지어봤는데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한 섹터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방송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에너지 섹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그리고 수소, 원전까지 포함을 한 이쪽 섹터들의 주가 흐름은 어떠한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지금의 하락이 어느 정도 다시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데이터와 자료들을 가지고 좀 브리핑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에 앞서서 지금 우리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크게 지수가 밀리고 있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혹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까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매크로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님들도 포함을 해서 이 주식시장을 떠나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주식을 해야 되나? 라고 물어봤었을 때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솔직히 너무도 불안한 상황 속이죠. 한마디로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투자 적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처럼 불안하고 공포에 위축되었을 때 탐욕을 불러서 큰 수익을 얻었었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목표와 주식시장에 참여를 할 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억이다. 이 자산을 향후 10년 안에는 2억으로 혹은 3억으로 이렇게 증식시키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걸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가령 이제 예비 신랑인 사람이 이제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한 달 안에 내가 이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운용을 해서 1억 2천만 원을 만든다. 뭐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내 성향이 이렇게 빠르게 매매를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내 자식의 대학 자금을 대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지 이런 성향들의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좀 글로벌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장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피직이면 100점 100승이라는 굉장히 좀 진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를 해야만 100점 100승은 아닐지라도 확률을 70%, 80%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너무도 자주 강조를 했었는데 다시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주식에는 크게 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주식과 그리고 나쁘지 않은 주식 마지막으로는 사면 안 되는 주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딱 보게 된다라면 당연히 1번에 투자를 하고 싶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달리는 말 즉 달리는 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위험성에 리스크가 굉장히 만연한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곤 합니다. 이게 과연 투자일까 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사면 안 되는 주식이란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매수하면 안 되는 주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제 기준에서는 정말 부도가 날 것 같은 혹은 지금은 상장 폐지 기간이 지났지만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주식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이라고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공시를 해주죠. 이런 부분들을 그런 주식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알지만 막상 또 투자할 때 이 기업이 좋대 혹은 저 기업이 굉장히 좋대 곧 리포트가 나올 거래 뉴스가 나올 거래 이런 팔랑귀가 되어서 이런 주식들을 매매하고 있진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빚이 많은 주식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금리 상승기입니다. 오늘은 또 금통위에서 0.5% 이렇게 금리를 상승시켰는데 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재무에 건전성을 좀 해칠 유려가 있고 그리고 신규 투자를 할 때 못하겠죠.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 경우에는 신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가벼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도나 상패의 위기가 있는 혹은 빚이 많은 주식은 가급적 사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천억이 천억 미만의 주식들도 많이 우리가 접할 텐데 이 종목들을 매수하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 기준에서 시총이 작다라는 것은 오너리스크라던가 아니면은 기타 다른 경영진들의 문제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들어서 저는 피해야 하는 주식이라고 좀 꼽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작전주 테마주 결국에는 소문에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아니면은 혹은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방법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겠지만 투자의 관점으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배워야 산다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을 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종목에 어떤 주식에 주목을 해볼까 자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국민학교 시절에 아니면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배웠었죠. 이 친환경 그러니까 풍력이라던가 태양강이라던가 아니면은 수력이라던가 지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고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지금에 와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주목을 했었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라던가 전력 효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막혀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시행이 잘 안 됐었지만 지금 이 자료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화면이 지금 오픈은 플레이가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게 나토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영상입니다. 기후가 1880년대부터 지금까지에 이를 때 굉장히 파랗게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를 하다가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후로 1도가 상승을 하는 이런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기후변화라던가 라니냐 현상이라던가 아니면은 극심한 가뭄, 홍수, 재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셔야 되겠고 너무나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온도가 왜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산업화 이후에 많은 공장들이 돌아가게 되고 에너지의 사용이 급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게 되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파란 라인들이 지금까지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졌다라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증가를 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잠시간 소폭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황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생을 했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물론 중국만의 문자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 추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면 위에 이 파란색 도표는 4도, 4% 정도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지구의 온도가 2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8%를 줄여야만 1.5도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를 좀 줄여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결국에 신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론은 그것인데 CO2 배출량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은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서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밑에 곰 그림은 이제 북극곰이 기후가 2도가 올라갔었을 때는 멸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작물들이라든가 혹은 커피라든가 우리가 굉장히 즐겨 마시는 기후식품이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CO2 문제는 지금 전 세계에 발전원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석탄의 발전량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인 발전량을 보게 된다면 석탄과 그리고 가스 그 다음으로 수력입니다. 수력만이 여기서 친환경인데 수력은 아무래도 굉장히 규모가 큰 호수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울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렇다면 발전을 해줘야 되는 그쪽 에너지구는 어디인가라고 봤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력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 석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리고 석유, 가스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태양광과 원자력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OECD 국가들의 추이도 보여질 겁니다. 석탄의 에너지 발전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이 올라가고 있다. 다만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석탄의 사용량만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OECD 국가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문제는 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러시아 에너지 강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겠는데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의 매장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EU에서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체코라던가 핀란드, 불가리아, 슬로베키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거의 100%에서 50%가 넘는 그런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강국인 독일의 경우에도 49% 이탈리아도 46% 프랑스는 2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교적 자유롭다? 그런데 24%라는 수치가 과연 작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리파워 EU라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 P455라는 이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40%에서 45%까지 확충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 감축을 9%에서 13%까지 늘린다라는 이런 발표를 내놓았다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분들은, 시청자님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기에 400조원이라는 굉장히 큰 자금을 투입을 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 산업 쪽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렇다면 이유, 천연가스의 의존도 이렇게 굉장히 높았는데 바이든, 바이든은 어떨까? 미국 정부는 어떨까? 바이든도 당선이 되면서 친환경 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친환경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선거 전에 이 빌드백 배러라는 BBB 법안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풍력과 태양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BBB 법안이 통과가 되기까지는 많은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조멘친 의원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죠. 여기에서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통과가 못됐었는데 이 조멘친 의원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조금에는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완벽한 법안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저는 이 신재생에너지만큼은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세계적으로 움직임은 어떠할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은 현재는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4.7%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B OECD 국가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좀 낮다라는 부분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비롯해서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무언가의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태양광,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던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R200이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2014년에 출범한 어떻게 보면은 피영리단체죠. 하지만 대기업들이 이렇게 2050년까지 나아갈 때 자신들이 발전을 하는 그 에너지원을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하겠다. 100%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다국적 모임인데 여기에 참여 기업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애플이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테슬라라던가 아니면은 그리고 독일의 BMW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은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 대기업들 또한 이렇게 협력을 하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원을 어디서 끌어들일 것인가? 신재생 즉 태양광과 풍력 원전 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떤가? 라고 봤었을 때 지금 LG화학이 제일 먼저 발표를 했었습니다. 2050년까지 100%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가입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LG 이노텍이 가입을 승인받았습니다. 7월 달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R200 현황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있지만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중에 특징적으로 SK 그룹주들이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조만간에 획기적인 이벤트를 기대해도 좋다라고 했었던 것을 그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국에 R200에 대한 그 언급이 살짝 내비쳤었고 그리고 무언가 이제 M&A 기대감을 풍기게 하는 그런 발언을 부회장이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가세를 R200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더욱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광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볼게요.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는 자 아까 전에는 제가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럽에서 리파워 이유라는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그리고 미국 또한 신재생 그 BBB 법안으로서 밀어붙이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추가적으로 이제 R200이라는 기업적인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이 두 가지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만 나왔는데 태양광 에너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리파워 이유로서 P455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에서 무려 43%나 증가한 600기가와트 이렇게까지 전력 설비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태양광의 루프탑 그러니까 건물에 신규적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26년까지 100평 이상의 큰 건물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설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27년도까지는 이제 기존 상업적인 건물들의 위에다가 루프탑을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년까지는 모든 주거형 신규 건물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시행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거는 국가적인 제재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 산업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에너지 전망 또한 상당히 연평균 16.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리서치 센터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지금 10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태양광 설치량이 상당히 미비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30년도에는 거의 3배 가까운, 4배 가까운 이런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태양광 관련해서 가격적인 요인이 지금까지 10년도부터 지금 현재 22년도까지 발목을 잡아왔었다면 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것인가 결국에 그 이유는 원가 절감과 그리고 이제 모듈의 효율이 개선이 됐다라는 증빙이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LCOE라는 에너지원별 균등화 발전 비용인데 이 발전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2010년도만 하더라도 너무나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때 248바가와트급 이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가가 너무나 부담이 됐었지만 지금 21년도를 접어들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가스 발전보다도 효율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력이라던가 원자력 부분보다는 현저하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도 지금 윤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정책이긴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을 봐야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지금 그리드 페리티 여기에 근접 에너지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그리드 페리티 드론은 보셨을 거예요. 석유나 석탄 따위를 쓰는 화력발전과 태양바람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 지금은 낮아졌죠. 같아진 게 아니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다음 슬라이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밸류체인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업스트림으로는 이 폴리실리콘 결정체죠. 이 결정체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여기에서 이 폴리실리콘을 가공하여서 인곳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으로는 웨이퍼 많이 반도체 웨이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미세한 그런 결정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이 웨이퍼를 가공을 해서 태양전지를 만들고 이 태양전지는 모듈로써 만들어집니다. 패널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인버터라던가 이런 부분들과 결합돼서 발전기를 결합해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이 완성이 되는데 이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점유율이 63% 그리고 디아덜 국가들이 3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의 OCI와 하나 솔루션이 있겠죠. 그리고 인곳이라던가 아니면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솔직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95%, 9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셀이라던가 모듈 이쪽에서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하나 솔루션과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에서는 OCI 그리고 하나 솔루션이 이 사업 분야 폴리실리콘 사업 분야를 철수를 시켰다가 다시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에 가장 많은 민감한 주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OCI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인곳이랑 웨이퍼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드스트림 중간에서 중간 단계에서는 셀과 모듈을 만드는 업체 하나 솔루션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잘하고 있다. 이 부분 기업 설명에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뭐 되게 잘하는 종목들이라던가 기업들이 현재로서는 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솔루션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태양광 밸류체인 상위 업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이 포진해 있죠. 퉁웨이라던가 롱기 그리고 뭐 뭐 다른 자솔라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그래도 10위권 안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이죠. 자 근데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셀 수입 국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셀을 수입을 할 때 중국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느냐 우리나라가 47.9%로 지금 수입을 수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미국 생산시설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산 제품 규제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그 재작년쯤에 20년도 쯤에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광 전지 이 부분을 굉장히 획기적인 태양광 관련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폴리실리콘 대비해가지고 페로브 스카이트가 효율성이나 전도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에너지 태양광을 만드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발전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년대부터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 단계에 있는데 아직 상용화 전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만들고 있는 지금 국책 과제로서 만드는 업체들이 하나 솔루션 그리고 신성 ENG, 유니테스트 이와 같은 기업들도 있다라는 점은 한 번쯤 이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5년도 쯤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다. 개발이 완료가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페로브 스카이트에 대해서는 지금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로 상용화가 되고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면 그때는 또 다른 새로운 획기적인 그림을 그리겠죠. 우리나라 기업들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보도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그래서 태양광 밸류체인의 상위 업체들 중에서 지금 제목이 수정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버벅거렸는데 셀 수익 국가 비중이 미국이 높고 그리고 이제 하나 솔루션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게 되면은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유망할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최근에 태양광 에너지를 충전을 이용한 자동차가 지금 이제 출시 예정 중에 있다. 사전 예약 중이다. 라는 보도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유럽 쪽 국가에서 이와 같은 자동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약 판매 중이고 만 대 정도를 생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페로브스카이트 이 기술이 개발이 된다라면 미래에는 25년, 30년 그 후에는 이제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 플러스 태양광 충전 자동차를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진코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코솔라 진코솔라는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기업인데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중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서 셀과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능률이 효율이 22% 굉장히 높은 효율이거든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를 지금 거기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자 하나솔루션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태양광 관련해서 종목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케미칼이라던가 큐셀 혹은 첨단 소재 갤러리아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화면이 좀 작아서 표시가 좀 어렵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부분 여기 보이실 텐데 셀 모듈 중에서 지금 매출 비중이 13%, 16% 다른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이 태양광 사업 분야가 25%에서 30% 정도면 그렇게 적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채과제라던가 그리고 글로벌적인 인지도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비추어 봤었을 때 태양광 관련주로서 저는 충분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멀리 본다라면 저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유럽 에너지 사업 확대에 따라서 독일에서 500메가와트급 태양광 개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는 3,800억 원 투자를 해서 고효율 태양광 제품을 생산을 하겠다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 합작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 주가 흐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솔루션 지금 굉장히 주가 흐름이 상승을 탄력을 받았다가 좀 과하게 밀린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투기성 세력들이 이제 한번 꺾이고 지나간다면은 저는 정고점을 향해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파르게 코로나 시기에도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던 이 주가 흐름이 현재는 하락 추세를 보여줬다가 다시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원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리파워 이유라던가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벗어나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가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에 지금은 주가가 큰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3만 2천원 부근 정도가 온다라면은 좋은 매수 시그널이 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과 그리고 셀을 만들고 있는 업체는 또 어디가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에 왜 집중을 했었냐면 태양광 모듈 판매에 매출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매출 실적이 굉장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해외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수출 부분에서 21년도 이렇게 거의 그냥 1.5배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력 제품으로 이제 모듈 제품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효율이 21.5% 상당히 기술력을 많이 끌어올렸고 생산 단가도 낮춰놨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해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그 하나솔루션하고 굉장히 주가 흐름이 비슷한 모습인데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줬다가 재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줬습니다. 하지만 61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점 이 점에 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3만원 구간이 온다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이라던가 현대에너지 솔루션 당장 내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와 같은 태양광 관련 에너지 종목들을 볼 때는 실적이 기반이 되는지 혹은 사업 확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품들을 만드는지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그 기업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공시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큰 기업 중에서는 OCI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생산 비중이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 초고순도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주 하면 OCI가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OCI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부분은 베이지 케미컬 부분도 있고 카본 케미컬 부분도 있고 그 중에서 폴리실리콘이 차지하는 비중은 36% 이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실적이 얼마나 증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주요 요인이겠죠. 투자를 하실 때는 그렇다면 OCI라는 종목을 볼 때는 태양광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다른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SDN이라던가 아니면 대명에너지라던가 뭐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기에 이제 다음으로 태양광 다음으로 풍력에너지로 좀 넘어가도 보도록 할게요. 자 풍력시장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LG전자에서 사업 부분을 덜어내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봤었지만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뒀었던 섹터는 오히려 태양광보다는 풍력이었거든요. 태양광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태양광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근데 풍력을 좀 더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풍력, 풍력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9.6%의 상승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25%의 고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상풍력 현황에 대해서 좀 보게 됐었을 때 보게 됐었을 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기가와트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2기가와트 일본, 타이완 이런 나라들 그리고 호주 해상풍력에 집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육상풍력에는 땅이라는 그 한정적인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한정적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고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 탈피가 되겠지만 해상풍력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해상 쪽에서 바람이 좀 더 많이 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서부권에서도 미국의 서부권에서도 20기가와트 그리고 동북권에서도 30기가와트 이렇게 많은 투자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친환경 정책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30년까지 완공을 한다면 2035년까지 완공을 한다면 투자금액의 30%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해상풍력 관련해서 굉장히 피치를 올리고 있겠죠. 25년도까지 건설에 프로젝트에 합류한 기업들만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준다 라고 하면은 앞다투어서 이쪽으로 투자가 몰릴 것이다.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즉 3년 이내에 저는 크게 빠르게 해상풍력 시장에 개화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뿐만 아니고 그리고 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 또한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풍력의 강자였어요. 네덜란드에 풍차가 있었었고 그리고 덴마크 지멘스라는 그 빠른 베스타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풍력 관련해서 굉장히 큰 시장이 유럽인데 유럽에서도 수요 확대의 가속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신규 설치를 하고 있고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다 전부 다 EU 국가들은 전부 다 확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육상풍력 규제 완화의 움직임 그리고 해상풍력은 목표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이러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그때는 오히려 후퇴를 했었습니다. 21년도에는 오히려 대려 20년도보다도 역으로 역성장을 하고 말았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신정부가 들어섰고 거기에 따라서 풍력이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대규모 단지가 건설이 가능하고 원자력을 짓는 데까지는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업체라든가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는데 15년이란 시간이 걸리지만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력 에너지에 피치를 올릴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풍력 발전이 해상풍력이 같이 덩달아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업 밸류체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이렇게 전력 수요자 전력 구매 및 공급 업체 발전 단지 개발 업체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거는 베스타스, 지멘스 뭐 이런 글로벌적인 기업들보다는 우리나라 업체인 CS윈드가 눈에 띄실 거예요. 이제 그 터빈 업체들과 협력해서 지금 많은 수주를 따오고 있는 업체인데 제가 이게 사용이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강원도 쪽에 혹은 서해안 쪽에 가시면은 이 많은 풍력 발전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하부 구조물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타워 같은 경우에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느냐 타워에는 CS윈드, 동국 SNC, 스페코,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있고 하부 구조물에는 전통적인 강자죠. 삼강, M&T, 그리고 세진중공업, 세아재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품 쪽에서는 CS베어링과 KPF 뭐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터빈모터랑 터빈베어링이 정말 중요한 이 발전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발전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 업체들은 글로벌 업체들이 거의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터빈의 지금 비용 구조를 보시게 되면 터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풍력 발전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볼 때는 운영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들과 그리고 해상풍력을 만드는 업체 그리고 타워를 만드는 업체들 이런 종목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풍력에너지 투자 아이디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투자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해상풍력의 강자인 뭐 삼강 M&T라던가 혹은 타워의 동국 SNC, CS 윈드 이러한 종목들 왜냐하면 타워 시장은 8조에서 16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2030년까지 뜁니다. 그런데 현재 100개 수준의 기업밖에 없고 그리고 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데 대해서 대량 생생 체계를 가진 글로벌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커가는데 수준은 쌓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CS 윈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명실공이 우리나라에서 풍력의 대장주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냐? 아닙니다.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캐파 증서를 굉장히 해외 지사들을, 법인들을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이루어졌었는데 현재 1분기 말 기준 수주총액이 383만 불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잔고는 595만 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실적으로 연동이 되면서 실적이 눈으로 찍힐 때 저는 주가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얘네가 가장 지금 잘 만드는 부분은 이 타워 부분이죠. 타워 부분 지멘스라던가 아니면 베스타스의 수주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작년 코로나 이때 크게 급감을 했었습니다. 운동비, 원자재 이런 가격들의 상승에 따라서 조금 주춤했었지만 지금 글로벌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굉장히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S 윈드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그 하부 구조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말씀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삼강 M&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엮여 있고 한데 이 종목에 플랜트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 원을 상해하는 수주 잔고를 현재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2년치의 일감들을 벌써 받아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마진이 좋은 수주들만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결국에는 영업이익의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자 그 CS인드 아까 말씀드렸었던 CS인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CS인드가 지금 주가가 좀 크게 많이 힘을 못 써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형 성장에 따른 진통이라고 생각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크게 하락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5만6천원을 만약에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저는 CS인드가 다시 한번 다이나믹하게 10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강 M&T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온갖 입향선들 안에서 2만원 건 라인에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한 녀석들에서 추천을 드렸었지만 충분하게 정고점인 2만5천원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2만5천650원이지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실적이 정확하게 눈에 찍히게 눈에 보이게 찍힌다라면 저는 이 종목은 다이나믹한 상승을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 그 이제 풍력 관련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국 S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풍력발전기용 지지대인 윈드타워의 생산을 시작을 했었었고 그리고 미국 관세 인하의 수혜주입니다. 이제 그 아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 정책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줄 텐데 거기에 따라서 풍력타워 매출이 거의 다 90%인 동국 SNC 또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산업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이제 풍력이라던가 아니면 태양강이라던가 이런 산업군 쪽으로 우리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앞으로 산업이 커가는 그쪽 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밸류체인 내에서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내재적 펀더멘탈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라는 투자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는 이렇게 좀 대표적인 큰 종목들이 있다. CS윈드 CS 베어링 혹은 동국 SNC 삼강 M&T 이런 종목들 태양강 관련해서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태양강 관련해서는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 지금 당장에 매수하셔라 내일 당장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항상 시장을 보실 때 저는 이쪽 분야의 섹터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시장의 뉴스플로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자 라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로 수익을 함께 챙겨나가시길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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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